아, 이게 안 돼? 여기 얘! 빡! 꿀맛? 여기, 여기, 여기 이 녀석아! 빵빵빡! 오려! 음, 뭔가 아쉬운데? 여기에! 빡! 흠, 흠, 흠 흠, 흠 후에이 핫픽스 먹었던데 연구할 가치가 있나요? 저 아직 스켈도 모르는데요? 저 어제 나왔잖아요, 후에이가 어제 나오고 나 아직 한 판도 안 해봤는데? 연구 이제 해봐야지 저 아직 사지도 않았어요, 후에이 일단 구매할까? 보고, 혓! 자, 뭐 연습모드에서 스킬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스킬을 잘 몰라서 연구 한번 해봅시다 후에이 와, 님들 이거 스킬 하나가 그냥 뭐야, 옛날 판티온 스킬 그냥 설명 다 합쳐도 이거보다 짧겠다 장난해? 음... 그냥.. 머리받아볼까? 하허허허허허허. 그냥 머리받을까요? 머리 한번 박아볼까요? 모르겠는데? 으음, 일단 해볼까? 버프도 받았고 맛 한번 보자 마순팔 하나에 전멸 마순팔 두개 마순팔 두개에 전멸 이거 라인 밀면 안되거든요 자르반인데 제가 지금 노플이라 진짜 배고프니까 어지러워 이거하고 밥 먹어야겠다 감전 이런식으로 아깝다 아깝다 할만했는데 아깝다 아깝다 아 이게 안돼? 아 뭔가 아쉽네 한번 가봐야겠다 아깝다 상대가 먹었네 근데 얘들아 나 못해 뭐 못해줘 나는 아 그냥 다녀와야겠는데 그쵸?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골고루 오케이에이 이런거 나쁘지 않아? 어 내군 계약해 사일러스야 몰랐구나 뭔지 모르겠고 일단 뺏고 봤구나 계약해 친구야 오케이 음 트레일난 느낌이구만 잡을 수 있니? 궁 있으니까? 아 오케이 봐줄사람 혹시 없나? 그냥 밀게 이거 좀 없군 봐줄사람이 없군 리신 오거든요 이거는 아 오케이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그죠? 리신이 타워에 너무 많이 맞았어 그 안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안되나? 궁 먼저 싸워보지 세오나 이거라도 밀자 둘이 가기엔 좀 늦었고 대신아 같이 쳐줘 둘이 둘이면 좀 느려 아 좀 느린데 이거 와 이거 왜 캐쌤? 레전드 그냥 이거 왜 캐쌤? 사이더스 사귄대요 음 잘가 욕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 번일 없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좀 빡세긴 한데 어 바로 물지 아쉽다 아 이게 안맞아? 궁이라도 맞았어야 되는데 그쵸? 아쉽네 아비 가자 가자 고고 혀 뿅 아 이게 안돼 여기? 따 여기? 아 이게 안돼? 되는줄 오케이 탑 솔킬까지 탑은 근데 둘다 그냥 망나니대 망나니네 챔피언부터 하는듯까지 그냥 진짜 망나니 그 자체예 아 바론 치는거 같은데 이거 아물봐도 치는데 아니였던걸로 살고싶어요 살려줘 오케이 나 텔포로 갈게 얘들아 제발 오리아나가 아니길 빌었거든요 방금 오리아나면 죽고 사이더스는 사는거라 사이리였네 다행이다 바론 바론 먹은거 좋고 에이 좋나요 방제를 봐주세요 좋지는 않은거 같은데요 유미때도 그랬음 유미때도 똑같은말 나왔고 브라이어때도 똑같은말 나왔음 너프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나름 강하죠 이 정도면 어 이거 풀어줘 오케이 아 너무 아깝다 와 쫄깃죽어? 에반데 타빙 쑤 어우 다행이다 그쵸? 다행이다 와요 이거 뭐야 아 까비 용은 먹었어 근데 아 오리아나를 못봤네 아 이거 밥을 안먹었더니 계속 안보여 어지러워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맵이 잘 안보임 오리아나 노국이겠네 까비 어 빠른데 아 아 너무 아까운데 까비 야쏘야 미는거 좋고 아 까비 흐흐흐 아쉽다 아 이게 안맞아? 와 이거 데미지 미쳤는데? 레전드 그냥 이게 흐웨이? Torres 래word 에잇 Fhh Gg 개흐웨이 이걸도 해냅니다 여기에서 뭐 딱 깔아 놓으면 여기 못.. 어딨죠 상대도 OK 넥서스 밀거야 대흐웨이 이걸 또 해냅니다 여기에서 딱 깔아놓으면 여기 못있죠 상대도 응 넥서스 밀거야 아 유흥룡님 만원 감사합니다 나이 승 감사합니다 왔다 캐리 고맙습니다 자 1단계 통과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2단계 뭐야 왜 안골라 아 통과 응 그래 그래 후이 가야겠지 아오 잭지양아 왜 또 잭스 정글이야 다치 유도는 아니겠지 난 닉네임을 불러 이거는 벤시 무조건 가야겠는데 그쵸? 2번판은 감전 말고 선제공격 가볼까요? 뭔가 캘도 못할 것 같고 아칼리 상대로는 비에분 들어볼까? 믿어 응 그래 잘해보자 응 그래 잘해보자 유성을 들기 싫은게 어차피 아칼리 라인전에서 못잡아요 되게 안죽으려면 무조건 안죽을 수 있어서 도란 방패들고 돈이라도 땡기는게 나을듯 어 네이스 아 어카 패시브가 못먹겠어 아 이 중요한 대포를 이렇게 놓쳐버리다니 빵 빵 빵 여긴 한번 가볼까요? уст 아오케 나쁘지 않은데 아 아까운데 빵 곧 야미 잘 먹고 갑니다 에코님 평타로 미시해준 석하면서 만화채우기 흐허허허허허 적을 차치했습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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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맞아? 아비. 너 기력 다 썼네. 응 그래 그래. 넌 라인 전에 좀 보자. 헬퍼 쓰려나 근데? 어떻게 뭐 하고 싶은데? 빵. 아비. 아 큐쿨 좀만 빨리 찼으면 그죠? 몰랐는데. 아쉽다. 빠지는 척하면서 진짜 빠져. 호호호. 텔퍼 한번 아끼고. 루덴 때 그걸 합시다. 현재 공격. 얼마 벌리지? 어 많이 안 벌리네. 루덴 사고 싶은데 그죠? 오케이. 이정도면 됐다 그죠? 텔퍼 있으니까 이건 봐줄만 하거든요. 저도 갈게요. 학살중. 가져야겠는데? 가져야겠는데? 아비. 아쉽겠다 그죠? 아 이게 안돼? 여기! 빡. 꿀맛?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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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어? 빵빵빡. 거부려. 여기에. 여기에. 가비. 고고혓. 어 이거 들어오는데? 아깝다 그죠? 할만했는데. 와우. 고고혓. 가보려. 죽어요. 빡. 어디 앞으로 걸어오래요? 너 죽어. 잘 먹고 갑니다. 어 맛있겠다. 빵빵. 천공야미. 음 그래그래. 여름. 뭔가 아쉬운데? 여기에. 빡.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밍지는 쎄. QW가 어? 맞히기 어려워서 그러지? 됐지? 칠도 두고 응 그래 그래 되지 피오라 스킬을 몰라서 못 막음 그니까 뭔지 모르셨잖아 어? 왜 공포야? 이러셨잖아 좋았다 어? 흠 흠방 서로 칭찬 줬구나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